Falling Rain 스텝설명 Falling Rain 30카운트 4월 운반 스타일 요새같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분위기있게 출 수 있는 라인댄스입니다. 스텝설명 하겠습니다. 스텝설명 왼발 앞으로 가면서 시작합니다. 왼발 forward hold 오른발 side 왼발 move 오른발 back hold 왼발 side move 섹션 2 왼발 forward drag 오른발 back lock recover 오른쪽 허락 컨트롤서 오른발 hold 왼발 forward 오른쪽 팍팍 피벅 섹션 1,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1, 2 4 5 6 7 8 섹션 3 섹션 3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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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바는 홀드 구간이 있는데 이 제품에서는 2에서 홀드가 있어요. 홀드에서는 그냥 몸을 딱 멈추고 있지 마시고 다음 스텝이 안 갈 뿐이지 바디 무드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쯉prises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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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ーん 2 3 4 2 1 2 3 4 6 이때 초할때는 1,2,3,4 1,2,3,4 하시지 말고 눈발의 특성상 힙무루 힙세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1,2 하면서 힙을 로테이션 하면서 오른발 끌어와 주시고 3,4 또 1,2 할때 홀드할때 멈춰주시고 힙 로테이션을 하시면서 오른발이 자연스럽게 끌어와지죠 3,4 섹션추에서 1,2 할때는 드래그이기 때문에 힙을 안쓰셔도 돼요 힙을 하면서 계속 컨티뉴 데려오셔서 눈발, 섹락, 리컬 다음에 또 1,2 힙을 떨어져서 가서 1,2 멈췄다가 가시지 말고 1,2에서 왼발이 가게되면 왼발을 들을때 힙, 로테이션을 해주셔서 중립, 왼발 끌고 와서 홀드를 해주시고 3,4 피버턴 하실때 주의점 3,4 이렇게 멈춰 계시면 안돼요 왼발 체중에 계시면 그 다음 스펙에 발이 틀려져요 피버턴은 한발, 한발 체중을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왼발 축으로 피버턴 두 셔이면 오른발까지 체중 그래서 3,4 오른발에 체중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차차차 목스펙은 홀드가 없어요 자연스럴때 샥샥샥샥 그리고 힌치를 하면서 돌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고 왼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도는데 오른발을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힌치 코러턴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도 롭스펙 하시고 오른쪽으로 돌 때도 허러턴 하시면서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른발 스윗 비하인드 사이즈 크로스 하면서 터치 그 다음 월 나갈 때 박스 스텝 포옹 이 발이 이렇게 포옹이 아니라 체중은 오른발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데려와서 앞쪽으로 힙 3,4 5 힙 7 8 앞에서 보여드리면 홀드 카운트에서는 힙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4 1 힙 3 4 1 힙 3 4 1 끌고 와서 3 4 1 힙 3 4 1 2 3 다음 자연스럽게 3 4 5 4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5 5 5 5 5 5 5 6 6 7 7 7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2 11 11 11 12 12 12 11 12 13 14 감사합니다.